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59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4권 3과이고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호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오프닝을 했었죠 예수님이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마운틴 사이드로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 얘기 들어보죠 오늘 아주 쉽죠 자 봅시다 When Jesus looked up When Jesus looked up 예수님이 looked up Look up 그러면 뭐예요? 고개를 들어서 보는 거죠 그죠? 쳐다보시는 거예요 When Jesus looked up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보셨을 때 뭐를 보셨는가 하면 A great crowd A great crowd Crowd 그러면 군중인데 그 군중도 great crowd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군중들이 엄청난 군중들이 Coming toward him Coming toward him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걸 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 산을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셨어요 여기 여기 밑에가 이렇게 호수거든 배를 타고 오셨어요 배 돛도 있고 뭐 이런 밴데 배를 타고 오셨는데 가운데를 바다를 가로지르지 않고 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변가를 그냥 따라서 저 배 가는 데로 가자 그리고 이걸 뭐 5천 명을 다 그릴 수도 괜히 시작했네 하여튼 이렇게 따라와요 뒤에 4,996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산빛 아래 이렇게 앉으셨거든 산빛 아래 앉아서 저기 봐라 그러니까 이 이치로 보면 그냥 있는 데로 보면 이렇게 아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야 이렇게 많은 군중이 보이신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룩트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레이트 크라우드가 커밍 터로드님 예수님을 향해서 해안을 따라서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배가 가는 데를 따라서 그냥 해안가를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걸 보셨을 때 예수님은 필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요새 이 셸이 참 재미나게 등장했는데 셸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셸 그러면 보통 뭐 요새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나 몰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의지 미래, 단순 미래, 주어의 의지 화자의, 청자의 의지 뭐 그러면서 우샤샤샤샤샤 뭐 그러면서 외우고 다니고 손바닥에다 뭐 써 갖고 다니고 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진 모법인데 쓸데없는 걸 외우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윌하고 셸에서 의지 미래 뭐 하는 것이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남아 있는가 하면 이 셸에 남아 있어요 셸 윌하고 셸하고 비교해 보면 셸은요 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요렇게 이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왜 셸이 마이 브레드 그러면은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살고 그러면서 누구의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 그 필립의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빵을 사면 될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이렇게 들었는데 I stop in here 이거 방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통풍이 안 되고 스톱이라고 스톱이 하다 그러면 옆에 앉아 있다가 셸이 오픈 더 윈도우 제가 오픈 더 윈도우 창문을 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구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지 셸이 오픈 더 윈도우 그걸 갖다가 윌 라이 오픈 더 윈도우 그러면 무슨 말이 돼 내가 창문을 열 것 같아요 안 열 것 같아요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대는데 셸이 오픈 더 윈도우 그렇게 셸이 그러니까 where shall we buy bread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살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권위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십 개명도 보면 전부 셸 셸 셸 이렇게 나가죠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나와다 앞서서 no other gods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you shall not 이렇게 돼 you shall not you shall not mother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셸 셸 그래서 그런 명령이라든가 아주 강한 명령 또는 법률 조문 또는 계약서 이럴 때 셸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날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you shall die 이렇게 얘기했다 you shall die 셸이 미래다 생각해서 너는 죽을 것이야 라고 미래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you shall die는 you의 의지에 관계없이 내가 죽게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셸 아시겠죠 셸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상대의 의향을 묻는 말로 where shall eat my bread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면 될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지 어떤 빵이냐 for these people to eat 이 사람들 먹도록 어디서 빵을 사면 될까 이렇게 필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필립 잘 아시죠 필립이 제 일장에서 일장에서 필립을 이렇게 날 따라오는구나 follow me 그러니까 따라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지금 베데스타 베데스타가 필립 고향이라고 필립이 누구 베드로하고 베드로 동생 안드로에 안드로에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그랬잖아요 베데스타 동네 사람들이거든 전부 필립도 그래요 지금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필립이 이 동네 출신이니까 어디서 빵 사면 될까 이렇게 빵집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걷지만 사실은 내용이 지금 그렇지 않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데스타라고 해봐야 뭐 손바닥만한 동네인데 5천명 애들하고 여자까지 치면 만 명이 넘는 인구한테 빵을 팔 만한 빵집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립 생각할 때도 예수님 이게 좀 심하시다 아니 어디서 빵을 사요 돈도 없거냐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라고 하면 정답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 뭐라고 했었어야 되느냐 근데 필립이 그 정도의 영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하여튼 잡담은 그 정도 하고 다시 정리해 보면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고개를 들어서 보셨을 때 왜 고개를 들으셨는지는 알죠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그를 향하여 엄청난 군중이 다가오는 걸 보시고서 He said to Philip 필립에게 말씀하시기를 Where shall we buy bread?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살고 For these people to eat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사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요 상당히 황당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For these people to eat에서 for, to의 구조를 봅시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to infinitive에 의미상의 주어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to, more, more의 동작이 있으면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 할 때 for를 붙인다 그 구조입니다 She rented some DVDs 그 여자는 DVD를 좀 빌려왔습니다 그냥 보려고 빌려왔으면 to watch 그냥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보려고 그러니까 to watch에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 붙이니까 for us to watch 우리가 보려고 She brought some milk milk를 좀 가져왔습니다 to drink는 마시려고인데 for us to drink 그러면 우리가 마시려고 She cooked some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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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요리했습니다 누가 먹으려고 for us to eat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for 들어가고 to가 들어간다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We are shelled by brand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면 될 거 for these people to eat 이 people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쫙 나가 봅시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and saw 보셨을 때 엄청난 군중이 coming toward Him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셨을 때 He said to Philip He said to Philip Philip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ere shall we buy bread Where shall we buy bread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면 될 거 for these people to eat Okay 자 통역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 올리고 보셨을 때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큰 무리가 a great crowd 그분을 향해서 오는 것을 coming toward Him 그분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to Philip 어디에서 우리가 빵을 살 것인가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자 listen and repeat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nd saw a great crowd and saw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He said to Philip He said to Philip He said to Philip He said to Philip For these people to eat where shall we buy bread and sales he said to Philip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들어볼까요? 자 shadowing 한 번 더 자 그러면 writing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 동안 반복 낭송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